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야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야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직접 오시면 이루와 같은 많은 데이터 다이아몬드와 공용화성에 대한 데이터를 그리고 광물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면 필히 이곳에 오셔서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다이아몬드 형성 과정의 중간중간 단계를 간단하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만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이 다 공개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모두 100%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자 공룡에서 다이아몬드가 시작됐다. 이거는 가설이 아니고 실제 정거자료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희귀보석 공룡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핑크 다이아몬드인 이유는 눈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쪽 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눈이 있어요. 여기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코에 코구멍이 사실 여기 박혔어요. 이렇게 파해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빨 쪽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공룡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닮았죠. 실제 공룡의 모습입니다. 일부는 여기 뼈가 남아있어요. 뼈 성분이 일부가 이런 게 뼈 성분이에요.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석류석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알랄이 다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투명도는 떨어지는 과정이죠. 거의 불투명에 가깝지만 완전히 불투명은 아니에요. 그리고 눈코입이 있는데 아예 이제 눈코입이 없어진 단계로 옵니다. 1kg 넘는 전형적인 핑크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죠. 석류석처럼 알라리 핑크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귀한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죠. 다이너쇼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조금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모양이 비슷하다고 그럴 수 있는데 학정적인 증거가 요게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 달라졌죠. 전세계 과학계가 아마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 믿을 수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났죠. 만화 영화에나 볼 법한 이야기죠. 눈 보이시나요? 코 보이시나요? 양쪽 눈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석회암 뼈하고 요게 인성분이 남아있고 칼륨성분이 남아있는데 자 남아있는데 눈이 너무 정확하죠. 그럼 요긴 기예요. 그리고 이건 헤드고 마치 강아지 푸들 같은 느낌이 드는 공룡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요렇게 된 이런 부분은 다 화석이 치환이 되면서 뼈가 되었어요. 뼈 화석이 칼사이터와 함께 공룡이 갖고 있는 특징과 함께 어떤 에너지 변환에 의해서 치환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넘어온 거예요. 얘는 방해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형태로 넘어온 거예요. 이건 아예 아직 넘어오지 않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경도가 아직 약해요. 그러나 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요게 이제 칼륨 이게 뼈 성분이에요. 보온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성분이죠. 자 요기에서 칼슘 요건 이제 칼슘과 밀치 같은 데에서 나오는 칼슘 성분 칼륨 성분이 이 뼈 성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내용이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렇게 제가 한번 잡아 봤어요. 이제 요게 요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왼쪽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요기가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프로 쪘죠. 아직 뼈 성분이 좀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좀 덜 쪘어요.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리고 얘는 좀 다르게 좀 됐어요. 완전 탁! 떡칠처럼 굳어졌는데 이제 규소화하고 SIC 형태가 아닌 이 다이아몬드로 넘어온 단계예요. 얘도. 여기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로 일단은 진행되는 넘어온 단계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렇게 와서 여기 있는 투명도가 이렇게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요 정도가 지난번에 61.5캐럿 그 정도급에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얘는 그거보다 안에 있는 내품물이 더 적어요. 그래서 아주 이쁜 공룡인데 질감이 좋죠? 요것도 이제 특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요것도 질이 상당히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죠. 요거는 약간 옐로우 계열이나 당근 계열이 들어가 있는 핑크 아주 90%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 공룡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노소 핑크 다이아몬드죠. 네 요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됐죠. 요것도 질이 좀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 좀 쨍한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보라색이 포함되어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요렇게가 퍼플 핑크예요. 요거는 퍼플 핑크인데 백화연상에서 이렇게 묻어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거두고 나면 엄청 이쁜 퍼플 핑크가 나올 거예요. 자 공룡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블루 계열에서 실제로 요렇게 물이 더 넣어와서 결국은 투명도가 높은 공룡 다이노소 핑크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옆에 요렇게 블루 계열하고 브라운 계열이 같이 어울려져 있어요. 자 요기 눈이 보이고 이쪽 눈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룡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앞모습 옆모습 요렇게 딱 공룡모습이죠. 네 요기 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뼈가 있었어요. 뼈가 있었어요. 요렇게 이제 새뼈 그러니까 공룡의 조류 또는 익룡 종류의 뼈예요. 요렇게 뼈예요. 그리고 일부가 이제 뼈가 이제 점점점점 요렇게 뼈가 칼슘 칼륨이 이렇게 설설 바뀌어요. 생물학적으로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탄 흔적하고 이제 바뀝니다. 자 이제 바뀌고 있는 중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석회암을 만나게 돼요. 석회암을 만나는데 자 그 단계 전에 요렇게 가서 요거 보시면 반반으로 나누어요. 자 여기는 공룡의 눈이 보이죠. 이렇게 딱 앞에 코가 있고 머리 헤드고 요렇게 왼쪽에는 이제 왼쪽 눈인데 요기가 눈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렇게 보았을 때 진짜 5대 5처럼 반은 뼈고요. 반은 뼈걱 반은 칼슘이 또 방에 석회암 라임스톤인 석회암이 있는 전형적인 반반의 두 얼굴을 가진 공룡이 되어버렸어요. 요게 이제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화산재가 이쪽 덮고 이쪽 덮으면서 요쪽은 팍 구워버린 거죠. 뼈는 남아있고 뼈 일부는 남아있는데 이쪽은 타버리고 이쪽은 안 타고 덮여서 이렇게 딱 형성이 되면서 그대로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본드 붙인 것처럼 탁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볶이에서 딱 뜯어 나온 거죠. 입체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다가 뼈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저 뼈가 요렇게 섞여요. 요렇게 눈이죠. 요렇게 돼서 이제 섞이면서 뼈들이 남아있고 일부는 규소로 넘어가고 라임스톤인 석회암과 막 섞이면서 요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섞이기 시작하면서 점점점점 변화를 이케갑니다. 네. 그대로 굳은 것은 있는데 그대로 이제 화석으로 요렇게 남아서 3D 입체력이 눈 눈 얘가 파충류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죠. 왜 제가 이제 슬피출이라고 했느냐 하면 요기 보면 공룡의 돌하석의 피출 그대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상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요런 식으로 더 섞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변화가 되면 요렇게 이제 방해숙으로 바뀌어요. 이제 완전 뼈 성분하고 얽혀서 요렇게 방해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보습이 되는 거죠. 요렇게 뼈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방해숙으로 바뀌어 버려요. 요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룡이 갖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제 석회암에서 이 공룡을 보세요. 이 공룡의 특징은 규소가 뼈와 규소와 그 다음에 이렇게 탄 빨간색이 보이죠. 이 공룡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점진적인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요게 한 10% 정도 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15% 20% 뭐 30% 쫙 하면서 점점 5대 오니까 요렇게 하고 이제 60% 70% 90% 넘어오면서 핑크 다이아몬드 형성이 되고 투명도가 점점점 해서 요렇게 투명도가 갖추어지는 90% 이상의 투명도가 되는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요거 한 경우에 아직 이제 멜라닌 색소가 덜 뿜어져 나오면서 동글동글하게 요렇게 마모가 되면서 요렇게 있습니다. 요러니까 이거는 공룡이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럼 어떤 경우는 공룡알 새끼 공룡알 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너무나 멘들멘들 잘 갈렸는데 세월이 오래 해서 갈렸는데 이제 요렇게 되면 핑크 다이아몬드 에 이게 공룡에서 태어난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그대로 치환이 되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요점 정리하면 이제 처음에 뼈가 습해한 것 습히면서 습해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습히느냐에 따라 다른 식으로 가고 그리고 공룡이 갖고 있는 자질 소재가 있는데 붉은 공룡의 모습이 멜라닌 색소가 변질되면서 치환이 되면서 뼈와 습히면서 생물학적인 변기면서 바뀌면서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점점점 보존이 되고 여러가지 치환을 거치고 또 바뀌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오면서 결국 경도가 높은 핑크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과학적 근거예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한국어 버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포항해변에서 다이아몬드 해변 또는 공룡해변에서 실제로 저희가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용하고 있으니 많이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실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그리고 자세한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첫년 다이아몬드가 왜 소중한지 그 가치도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다이아몬드 카페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박현철